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입장 우리 딸 잘할 수 있지? 잘못하면 아빠가 바로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엄마 미안해 잘 살게 그래 엄마도 미안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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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딸의 주인공 신랑 신부 입장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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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최용군과 신부 김경아 양 그리고 신랑 이광재 군과 신부 김영아 양의 합동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분의 축사를 해야 하니 다소 길어질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